내가 방송을 켠 건 우리 트수들이 모른다 왜냐면 내가 공지를 안 했기 때문이죠 애들 오면 되서 인사드리 아잉 왔어? 어 왜냐면 내가 네 방송 켤 거라고 했거든 아 그래? 어 난 우리방 애들한테는 얘기해줬지 아 그래 니 방 애들한테는 얘기 안 해줬지만 그리고 나 우리방 애들한테는 얘기 안 했거든 아 그래? 공지 따위에 이런 거 하지 않지?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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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거기다가 월요일에 사실 나랑 어차피 그 뭐야 풀빌라 간다 아 풀빌라? 아니 리조트 간다고 얘기했었잖아 그건 그래 제가 잘 데려갔다 올게요 아잉 아잉 밤두목 많이 낯설다 어? 전신 보여줘야 되잖아 생각해보니 나의 전신은 굉장히 건강해 건강한 건 뭐야 씨봐 진짜 건강해 너네가 딱 예상하는 그 오후역 아니야? 그냥 스포티게 건강한 게 뭐야 스포티해 스포티해 스포티하다고? 어 되게 선수같잖아 아잉 아잉 일본레일 감양대 아잉 아잉 수고한 거고 수고한 거고 옆엔 물에 흠뻑 쳤다 신발 벗고 존나 차갑다고 했습니다 얼음 물이면 안 나야 얼음물이면 큰일났야 여름에 일분타자 반 냥 갱 아니 나 그렇게 해놓고서 그렇게 얌전하게 들어가는 거였어? 그럴 거면 그냥 들어가세요 저 새끼 뭐 용기있게 어쩌고저쩌고 하던지 차가운가요? 괴로워 보이는군요 어디가? 어이 햄스타 너 근데 그 상태에서 나올 수 있겠니? 나올 수 있니? 너 이제 못 나오잖아 입수해야돼 이거 애 바지 어우 차가 퇴즈에서 방에 팔짱이 안 될 거 같아 이대로 떠내려가겠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안녕 잠깐만 이거 어떡해 무서워 왜 저렇게 유유자적하게 떠있는거야 개빡치게 나와따 샹놈 나와 이것도 너한테 보시지 아 진짜 진짜 그 님들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그 고기를 가지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저희 짐을 두면 되긴 하는데 이 상태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와따 그러면 일단 저 자식이 재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키자고 얼마 됐다 하이 두목은 뒤태밍 시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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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지? 얘들아 아 아 아 엄마 마시멜로 구했어 구했어? 구웠어 냠냠냠냠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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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방사장거라고 했더니 진짜 혼자 다 먹네 내꺼야 이제 앉아도 돼? 앉아도 돼 앉아도 되고 비핀식으로 주세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꽃사장이 나오네 숲구축에서 떡볶이도 주셨어요 맞아 사실 거의 다 그냥 준비해 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웬만하시려 수윤이었어 응 감사해라 맥주 드려요? 네 이걸 끌어야겠다 뭘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흠 야외 갔었거든 야외 갔었는데도 이거 못떠가지고 어머 이거 혼자 할 수 알아 근데 이거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으악 이제 못돼요 땡기세요 조심해야 돼 곧 날아가 이렇게 원래 하는 거긴 하거든 근데 다 넣어야 돼 다 넣어야죠 figures 이동 의문 어림없는 소리 아악 넌 못 지나간다 짜아 나왔다 어케 땀 너 드시던 아저씨한테 따달라고 했어 와인 드시고 계시는데 이것도 혹시 따주실 수 있나요? 짠 반갑습니다 아아! 아 너무 무섭다! 네가 좋아하는 와인이었는데? 응! 모숫같아! 난 모숫같아 것도 먹는 거 같아! 불빵빵하게 먹는 건 너무 귀여워! 밥 먹는 날 건드릴 거면 5만 원부터 줘! 주먹 먹는 모습도 너무 예뻐요! 나는 만원 안 줘, 주접을! 히츄! 돌려! 이거 아늑하지? 맞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먹은 거야! 네가 아까 배고프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배가 고팠어! 배불러 이제! 많이 먹었어! 너 맥주 네가 다 먹는다 했어! 근데 주먹도 그거 깠으니까 다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응! 뚜껑이 있어! 난 야근야근 다 먹고 있어! 난 야근야근 처먹기 양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난 당연히 다 먹는다는 게 너랑 나랑 다 같이 먹는다는 뜻이었다고! 와인 혼자 다 처먹는 줄 몰랐지! 애초에 와인이 있는 것도 몰랐어! 아직 한 발 남았다! drills.. 다시 한번 포기기! 이 영상은 영화도 오빠 específic을 즐기고 휴일입니다. 솔라, 씻고 잠자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잖아야 할까? 이제 가자! 가자! 안녕!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하루 종일 우리랑 같이 방송 봐줘서 고맙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우와 대단하다 아침부터 나 우와 진짜 아침부터 나 대단한데 이거 해야 돼 하하하 잘 놀다고 합니다 요오 재밌었니? 아 그래 그래 조심히 가고 그 가기 전에 한 마디씩만 하고 가라 어 그 좋아요는 눌렀니? 구독도 눌러줘라 믿는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뉴스 스푠입니다 고맙습니다